아기, 상어, 꼴리 배고파! 피자를 어서 내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디라모 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진짜 많이 뿌린다!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야! 짜잔! 어때? 너무너무 맛있겠지? 오늘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줄 엄마 상어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친구들! 오늘 아기 상어를 도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네, 아기 상어 셰프님! 어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봐요! 어? 어? 엄청나게 큰 손님이 오고 있나봐! 아기 상어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아하! 브라키오사우루스네!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오늘 저런 힘들었겠다! 걱정 마! 내가 맛있는 피자를 빨리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주문해줘! 알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첫 번째 손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삭아삭 풀립 듬뿍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새콤달콤 열매 올려주세요!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 나랑 엄마 상어랑 같이 피자 만들 준비됐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자! 흠, 뭐부터 해야 하지? 짜잔! 이럴 줄 알고 반죽을 미리 만들어뒀죠! 쫙쫙 크게 펴줄게요! 우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반죽 모양을 골라야 해! 맞아! 동그라미 틀로 반죽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엔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야지! 쓱쓱쓱 소스를 골고루 펴바르고 치즈는 솔솔솔 눈처럼 뿌려줄게! 우와! 재료가 엄청 많아! 가장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풀립 피자를 주문했으니 풀립을 듬뿍 듬뿍!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맞아! 열매를 올려보자!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이것도 열매 같아 보이는데? 네! 애벌레였어! 귀여운 애벌레였구나! 우리 다시 열매를 찾아서 올려보자 잘했어, 친구들! 엄마! 이제 오븐에 피자를 넣을 차례예요! 네네! 오븐은 저에게 맡기세요! 음! 냄새가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볼까?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피자가 여섯 조각이 됐어! 자, 피자 포장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피자 완성! 브라키오사우루스 손님!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나왔습니다! 암... 음... 흠... 풀립이 아삭아삭하고 열매는 촉촉하고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야! 요리 성공! 최고의 피자라니 너무너무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몽땅 다 먹어야겠어! 잘 먹을게, 아기 상어야! 다음 손님 주문해 주세요! 어? 어떤 손님인지... 크아악! 다들 여기서 피자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아? 으... 아... 아 맞아! 두 번째 손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구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다란 대왕 고기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반듯반듯 내보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제왕 고기 네모반드 피자에 매콤한 소스 추가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개장! 크아악! 배고파! 피자를 넣어서 내놔! 크아악! 크아악! 아유 진정해 티라노사우루스야! 친구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준비됐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 빨리 준비해보자! 엄마! 어서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빨리요! 여기 있습니다! 반죽 모양이 뭐였더라? 아! 생각났다! 반듯한 네모모양! 이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크아악! 으악!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남은 재료가 얼마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대왕 고기는 남아있어! 그리고 또... 아!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무 맵지 않을까? 조금만 뿌려야겠어! 뭐야! 고작 한 방울! 나 티라노사우루스야! 크아악!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아, 알겠어! 진짜 많이 뿌린다! 크아악! 으악!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걱정마요! 피자를 빨리 구워줄게요! 좋았어! 이제 피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자! 점선을 따라서 쭉, 쭉! 네모 모양이 4개! 이제 어서 피자를 드려요! 네! 알겠어요! 피자 완성! 티라노사우루스 손님! 매콤매콤 소스 추가한 대왕 고기 네모 반듯 피자 나왔습니다! 눈물 나게 매워! 너무 맛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맛이야! 오예! 요리 성공! 저, 정말 맛있는 거 맞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걸! 슈우! 이제 살 것 같아! 아, 아까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아기 상어야!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놀러올게! 그때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럼! 당연하지! 또 놀러와!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오늘 요리도 성공! 손님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야호! 요리사 배치가 두 개!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또 놀러와! 안녕! 안녕! 도 도 도 도 도둑 아기 상어 도 도 도 도둑이야 쉿!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나 도둑 아기 상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 상어 bonuses 바로